시청이랑 통화했고요. 바로 볼 수 있는 거죠? 시청에서 경찰에 신고한대요. 오른쪽이요. 왼쪽이요. 사진을 끝냈어요. 친구들에게 주의하자는, 꼭 유지해지세요. 꼭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꼭 유지하지 않으세요. 왜 이렇게 불렀어요? 왜 이렇게 불렀어요? 증거사진들 촬영은 끝났고요. 절대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요. 정조대를 착용한 채 이곳을 나가면 절도행위로 체포되고, 왜 그런거냐고 묻는데요. 훔치려고 했던거에요? 아니요. 그냥 무슨 느낌인지 궁금해서요. 여성 물품에 집착증이 있거나 특이한 성적 판타지가 있냐는데요? 나 변태 아니라니까요. 이런거 보면 한 번쯤은 다 해보고 싶잖아요. 안그래요? 아니요. 아닌데. 미쳤어! 아니요. 그만두래요. 부끄러운 줄 알아요. 저는 다 그런 줄 알아요. 5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. 5시간. 문화재 담당관이 지정한 열쇠 수리공이 파리에 있어서 빨라야 5시간 후에나 도착한대요. 5시간이요? 저 가야되잖아요. 빨리 안돼요. 그게 최선이래요. 네. 사진들 몇 장 더 찍어도 괜찮겠냐고 묻는데요. 네. 네. 진짜로 괜찮겠어요? 네. 괜찮아요. 오케이. 다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acion우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